함께 성장하는 오픈교육채널 선조의 부인인 인목대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 왕이 죽으면 신하들이 그 왕이 살아생전을 했던 일들을 바탕으로 별명을 붙여주는 것 아세요? 그 별명을 바로 묘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별명을 붙일까요? 음, 어찌 보면 간단한 이유지요 평소에 신하들이 천상, 천하, 지존, 무상인 임금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잖아요 평소에는 임금을 상감마마, 주상전하로 높여 부르는데 문제는 왕이 죽을 때예요 죽은 임금에게 주상전하라고 부르면 새 임금과 호칭이 혼동되겠죠 따라서 주상전하는 새 임금의 몫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까닭으로 인해 왕이 죽고 나면 별도로 이름을 붙여줘야 했고 이 별명을 묘호라 해요 묘자가 죽은 사람의 혼령을 모시는 장소를 뜻하니까 묘호는 죽은 임금에게 붙여준 이름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평소에 스스럼 없이 부르는 세종, 세조, 단종, 선조, 효종, 정조와 같은 이름들이 전부 묘호랍니다 묘호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광해군의 군은 왕자 그것도 후궁이 낳은 왕자에게 붙여주는 이름입니다 왕의 본부인인 왕비가 낳은 아들은 그 호칭이 무언무엇 대군이고요 그런데 15년 동안이나 임금을 한 광해군을 정상적으로 높여 부른다면 광해군이라 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왜 광해군이라고 할까요? 우리 지금부터 역사 추적자가 되어 그 이유를 밝혀보기로 합시다 서인들이 왕을 쫓아내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을 인조반정이라 하는데 그 이유는 쿠데타를 주도한 서인들이 광해군을 쫓아내고 광해의 조카 능양군을 세왕으로 추대했는데 이 임금의 묘호가 인조였거든요 하지만 광해군을 쫓아내기로 작당한 서인일파가 작심하고 추대하는 바람에 졸지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왕실의 허락 없이 왕이 될 수는 없는 법 인조가 왕이 될 때 내가 인정을 해줬죠 이렇듯 인목대비는 광해군과는 악연으로 만나 악연으로 끝난 일생일대의 라이벌이었습니다 바른 정치를 위한 판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악연이 될 줄이야 악연의 시작을 누가 먼저 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잠시 역사 현장으로 가볼까요? 여기서 붕당 정치에 대해 알아볼까요? 제가 설명할게요 선대 임금이신 선조 임금이 직권하던 시절인 16세기 말에 조선 조정은 서로 뜻이 같은 관리들끼리 뭉치며 당이 만들어졌어요 이 당들을 벗들이 뭉친 조직이라 하여 붕당이라 했는데 처음에는 동인과 서인 두 개의 당이 있었죠 이후 동인은 북인과 남인,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졌는데 이 붕당들을 흔히 사색당파라 합니다 광해군 시절에는 북인이 나라이를 이끌다가 인조반정 이후에는 서인이 주로 정계를 주도해 갔습니다 선조의 부인인 인목대비는 광해군 시절에 평민으로 강등되어 경훈궁에 홀로 갇혀 한많은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경훈궁은 현재의 덕수궁을 말해요 왜 그랬냐고요? 광해군 시대의 집권 세력인 북인들이 내가 낳은 아들인 영창대군을 왕권을 위협한다는 구실로 죽이고 나 또한 위험인물로 간주하여 궁궐 안에 잡아 가두고 옴짝달싹도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된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어요 자 진정하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2년 선조는 부인이 죽자 50세가 넘은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왕비를 얻었습니다 50세를 노인이라 한다고 의아해하지 마세요 요즘이야 의료기술의 발달로 50세도 청춘이지만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나이 50이면 이미 노인축에 속합니다 아무튼 이때 선조의 부인으로 간택된 여자가 19살에 아리따운 처녀 인목대비였습니다 세상에 나보다도 9살이나 어린 새어머니라니 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남자 중심의 조선사회 특히 왕권사회에서는 가능했던 결혼입니다 무엇보다 남편감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결혼 5년째 되던 해에 인목대비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 아이가 영창대군인데 아바마만 아이 55세 때 얻은 늦둥이였죠 하지만 선조의 입장에선 늙음하게 얻은 막내 아들은 그야말로 하늘의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대하고 고대했던 적장자의 탄생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지요 영창대군은 본부인이 낳은 집안의 대를 이어갈 장남이었으니 기뻐한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선조의 경우 사별한 본부인에게서는 아들이 없었고 후궁들에게서 낳은 아들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장가를 든 젊은 부인에게서 적장자가 탄생했으니 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것도 늦은 나이에 아마도 요즘 같았으면 최고급 호텔에서 팡파르를 울리며 지상 최대의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그럼 그때 광해군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광해군의 마음을 알아보는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제 입장에선 마냥 기쁠 수만은 없었어요 저는 선조의 둘째 아들인데 임진왜란이 발발한 직후에 세자 자리에 올랐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후궁이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왕의 계승에 결함을 가지고 있었죠 유교 윤리가 지배하고 있던 조선 사회에서 집안의 대는 반드시 본부인이 낳은 아들이 이어야 한다는 원칙 아닌 원칙이 존재했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에서 적장자의 탄생이라니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